민주주의의 모범국가로 불려온 한국의 계엄소동이 해제된 걸 두고 미국 정부는 일단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미동맹의 핵심은 민주주의라면서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앞으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며 경고성 메시지를 덧붙였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일단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안도한다는 공식 입장을 낸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한국이 동맹국인 점을 감안해 절제된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것으로 풀이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계엄령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의 메시지엔 뼈 있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NSC는 JTBC에 보내온 공식 답변에서 한미동맹의 근간은 민주주의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선포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대목으로 해석됩니다. 블링컨 장관도 민주주의가 지속되는 게 중요하다는 말로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아예 경고성 메시지까지 나왔습니다. 이번 계엄소동과 같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반대 혹은 우려하는 공개 발언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냅니다. 미국 언론들의 평가는 더 직설적입니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독재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하면서 민주주의 모범 국가로 울리는 한국의 대통령이 정치적 해법이 아닌 군대를 동원한 대응에 나섰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란 반응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진단도 이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아침앤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앤과 하루를 시작하세요.